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말 끝마다 일하는 국회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저희들이 요구하는 상임위 개최 요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 수사지휘권 남용과 품위 손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상 비밀 루설에 관해서 따지기 위해서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만 응하지 않고 있고 라임 사태라든지 또 옵티무스 사태를 둘러싼 사모펀드 관련 따지기 위해서 정무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정무위는 열리면 정의영과 윤미향 사건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따지고 바로잡을 일이 많습니다만 말 끝마다 일하는 국회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청와대나 행정부의 시녀 앞잡이 노릇하는 일만 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정말 일하는 국회 만들고 싶습니다. 이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비공개 시간에는 개원과 관련한 나머지 협상들에 관해서 수석부대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dd신창부의 시념으로서 수석부대표가 여러분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멘